반갑습니다. 유효패라고 합니다. 난 유효패라고 함. 뭐지? 홍삼 징깅. 내가 홍삼을 시켰던가? 홍삼아? 니가 아는 것보다 홍삼 있어. 예, 이거는 저희 팬님분께서 이렇게 또 선물을 해주신 홍삼 징깅입니다. 홍삼! 에잇? 렛츠 까라헉! 택배 영상 중에 유별이라고 택배가 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희 생방송 밈에 이제 유별, 그러니까 유땡님 뭐 이렇게 불리는 밈이 생겼었는데 저번에 그 사건에 이제 계기로 이번에는 정확히 유별이라고 보냈으니까 안심하고 받아주세요라고 하셔서 이렇게 안심하고 받게 되었습니다. 난 유별이 아니효!!!! 하여 오랜만에 또 팬님분이 선물해 주신 택배입니다. 아이고 또 선물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소, 고맙소 동무들! 음, 뭐지? 잠깐만 진짜 홍삼를 보내주신건가? 홍삼 징깅. 진짜 홍삼를 주신 거였어. 어이 감사합니다. 우와, 잠깐만 이거 먹어볼래. 뭐야 이게? 어떻게 먹는 거지? 그냥 짜먹는 거 같은데? 짜먹는 형식인가 본데? 오! 고양이 츄르다! 오! 인간 츄르다 인간 츄르! 고양이는 생샐먹는다고 사람은 홍삼 츄르를 먹어야지! 암! 나 열공했는데 이거 보여줘도 되는데? 이거 반대로 바꾸는 거 없구나? 잼 먹어야겠다 그냥! 오! 젤리야! 오! 젤리네요 젤리! 뭐야 홍삼 친구 맛있는데? 뭐임? 왜 맛있음? 뭐임? 뭐임? 왜 맛있음? 오 되게 달달하고 맛있네요 이거 이건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또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또 가족 선물이로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땡큐 까인서 이건 뭘까요? 어? 테이프가 여기로 붙어보니까 뒤로 뜯어야지 아! 이거는 카드인가 보군요 오! 후라이자 에센션 보이스터 비누 카드 아유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드는 열었습니다 오! 오! 아스카필라! 아 감사합니다 이거 오! 이걸 보내주셨네 이거 저 햇떠가지고 아이고 왜 남아 안 뜨는 거야 헝헝 울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헝헝 아하핰 일조алась 이걸 또 재미댓 많이 만들었었죠 오! Fx10 제로렌스 했다고 어잉 아니 이건 아무튼 검은 조직 말 그대로 검은색만 있는다 아 이거 뒤에 뭔가 좀 있다 했더니만은 블랙 블랙 일론 서브머린 명탐정 코난 칠흑의 어영 어영이구나 아무튼 선물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니까 홍삼진계를 혼자서 먹던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이랑 같이 나눠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내음물에 있는 이 홍삼진계를 하나하나 전부 다 없어지도록 하지 잘 먹겠다는 소린 한심 이 카드리랑 코난 같은 경우에는 개인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앨범도 집어넣고 이것도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아무튼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잉 조항 잠깐 구덩물 럭쥬 있어 구덩물 럭쥬 있어 구덩물 럭쥬 있어 구덩물 럭쥬린 구덩물 럭쥬린